1m 이상의 기록적인 폭설로 막대한 피해를 본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회사도 지역사회의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지난 13일 동해안역 직원들과 협력회사 직원들이 함께 폭설로 인해 영업이 마비된 북평 5일장 제설작업에 나섰습니다. 이날 제설작업은 페이로더 두대로 얼어붙고 쌓인 눈을 길밖으로 밀어내고 30여 명의 동해안역 및 협력회사 직원들이 일일이 사부로 잔설을 정리해가며 상가 출입로를 여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전국 최대 북평 5일장은 강원도 지역에 내린 때아닌 폭설로 인해 교통이 마비되고 상가 출입로가 막히는 등 영업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한편 기상강측 이래 최장 최고의 폭설로 강원도 동해안 지역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가운데 동해안역은 적절한 제설작업으로 전력수급에 이상없이 안정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전국 최대 북평 6일장은 강원도 동해안역이 마비되고 있습니다. 전국 최대 북평 6일장은 강원도 동해안역을nehmen 전국 최대 북평 6일장은 강원도 동해안역의 발표에 따라 강원도 동해안역이 확실해